지금부터 Rename It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name It을 먼저 더블 클릭하여 엽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하드디스크를 선택하여 내가 이름을 바꿀 폴더의 파일을 찾아갑니다. 뒤에서 저같은 경우에는 Sound Library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Read Up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일이 쭉 있습니다. 저는 이 파일 앞에다가 이름을 쓰고 싶습니다. 어떤 이름을 Read Up 3라는 것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dvanced Renaming Options에 보면 첫 번째 Apply to Prefix Only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글씨에만 적용되는 것 그 다음에 Apply to Extension 확장자에만 적용되는 것 그리고 Apply to Entire Name 이름 전체에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이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Apply to Prefix Only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place에 가서 여기다가 이름을 쓰도록 하죠. 뭘 쓰기로 했는가 하니 Unit 1 Unit 대신에 앞에다가 Read Up 3 그 다음에 Underbar를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Replace에서는 Unit이라는 단어를 Read Up 3 Unit으로 바꾸게 됩니다. Unit Underbar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Unit을 Read Up 3 Unit으로 바꾸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Rename It을 실행하기 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은 마우스로 왼쪽을 누른 뒤에 드래그를 하게 되면 선택이 됩니다. 선택되면 이렇게 색깔이 파랗게 변하죠. 그러면 이것을 Rename을 누릅니다. 눌러보도록 하죠. Rename 그러면 여러분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이제 여러분은 여기 있는 것이 다 이름이 순식간에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Rename It의 사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좀 더 복잡하게 배치 파일을 만들어서 이름을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파일을 만들 때 조심해야 될 것은 Rename에서는 Space 빈 공간이 인식이 됐으나 배치 파일에서는 Space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로 Space는 Rename을 통해서 언더바로 바꾸신 든지 아니면 Space 자체를 없애야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또 이름을 바꾸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dUp3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파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인터넷에서 또는 책에서 파일을 보다보면 맨 앞에는 인트로 음악이 나오죠. 그리고 인트로 음악 자체가 트랙 1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20과까지 밖에 없는데 사실은 유닛 1이 아니라 이거는 인트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까요? 첫째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F2를 누르죠. F2는 펑션키로 F2를 누르면 Ctrl-C를 해서 복사를 해둡니다. 자 그러면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클릭합니다. 그럼 엑셀을 누르면 엑셀이 켜지고 이 엑셀에서 맨 첫 번째 칸에 Rename 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좀 전에 복사했던 걸 Ctrl-V에서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쭉 클릭하여 아래로 내립니다. 여기는 스물 한 개까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칸에서는 이것을 다시 복사하여 내려줍니다. 지금 이 소리는 뭐냐면 Read of three unit two의 리딩을 Read of three unit one의 리딩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치기를 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은 문제는 Reading 다음에 점 mp3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Reading 다음에는 점 mp3가 있으므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Reading 카피해서 파인드를 합니다. 파인드를 해서 바꾸기 해서 Reading 점 mp3 라고 써주시고 모두 바꾸기를 한다면 이렇게 쉽게 바꿔집니다. 자 이제 Reading one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먼저 이 Reading one은 인트로이기 때문에 집어버립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Reading two가 Reading three로 될 거죠. 그 다음에 Reading 21이 Reading 20으로 될 거죠. 그리고 여기서 Read of three 이 이름조차 없애시고 싶다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카피를 해서 이 부분만 선택해서 파인드 하여 놓고 그 다음에 바꾸기 해서 아무것도 없게 해주신다면 구열만 이렇게 또 바꿔지겠죠. 자 그러면 엑셀에서 이렇게 만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를 카피 복사를 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메모장을 꺼냅니다. 메모장을 꺼내는 방법은 시작에서 프로그램으로 가셔서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에 가시면 보조 프로그램에 메모장이 있습니다. 이 메모장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카피를 했으므로 아까 복제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복제가 돼서 복제된 것이 여기에 붙여졌겠죠. 자 이때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자 이것은 배치 파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이것은 rename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서는 rename read up 이니까 rename read up 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저장하는데 그냥 저장하면 안되고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파일의 이름 뒤에 . B A T 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이때 한번 보실까요? 자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바탕화면에 rename 보시면요 보실까요? rename.read up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되어있죠. 이것이 배치 파일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치 파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배치 파일을 가지고 read up 이 있는 내가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 폴더로 옮깁니다. 이걸 옮기고 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걸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유닛 2는 유닛 1으로 바뀔 것이고 유닛 21은 유닛 20으로 바뀌고 앞에 있는 read up 3는 사라질 것입니다. 자 더블 클릭해 봅니다.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불규칙적인 것을 규칙적으로 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대로 이름을 바꿀 수 있답니다. 이렇게 rename을 통하는 rename it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메모장을 이용해서 rename 파일 이름 파일 이름 이렇게 해서 바꿀 이름을 써주어서 rename a 파일 이름을 b 파일로 바꾸라면 rename a b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메모장에 복사하여 메모장에서 맨 마지막에 이름을 .bat 파일로 만들면 이러한 배치 파일이 만들어지며 이 배치 파일은 도스 상태에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rename it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도스 상태 즉 메모장을 이용하여 배치 파일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